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 처장은 오늘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 장을 예방한 뒤 최근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기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이 관심 있는 사건과 관련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저희들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공간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또 오 처장은 7월에 통화기록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할 때 작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뤄진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특검 도입을 통한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. 통신사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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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